지금 유튜브 채널로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우리 뉴먼 교수님은 한국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이렇게 한국말을 잘 아시다니 저는 오늘 뵙고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았는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셔서 오히려 이분이 영어를 잘 아실 수 있나? 오 예, 좋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교수님은 한국에서 백석신학대학원을 나오셨다고요? 네, 그것이 맞습니다. 거기는 석사과정 졸업하고 안수받고 사실 선교사 파송도 받았습니다. 백석교단에서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 우리 가주 있는 백석교단 노회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연락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말을 잘 하시게 되셨나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지금도 잘한다고 하기 힘들어요. 저한테는요.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요. 특별히 신학이라는 과정 외에 얘기하기 시작하면 길을 잃어버려요. 몰라요. 알아듣지 못하는 건 많습니다. 사모님이 한국 분이셔서 네, 그건 또 그렇죠. 그래서 한국말이 되신 거죠. 그래서 콩글랫이 잘하죠. 사실 목회자들은 저 만나서 제가 질문합니다. 왜 또 공부하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공부 많이 하셨는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내가 5년 동안, 10년 동안 같은 사람을 목회하는데 왜 이렇게 변화가 없느냐? 질문을 합니다. 첫째 제가 돌려던지는 질문은 당신이 변화하냐? 우리 자신부터 봐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거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란 이론 아니라 우리 삶을 이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순종 아니라 삶이에요.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정말 변화를 받게 돼요. 변화하지는 않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초점을 하는 겁니다. 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모든 신학교, 기독교 대학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대학뿐 아니에요. 일반 대학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COVID으로 인하여 대학 어떻게 다녀야 되냐? 이거 정말 가치가 있는가? 내가 그냥 취직할 수도 있고 집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 교육시설이 이제 다시 아마 갱신하기 시작할 거예요. 제 보기에는 코브로 인하여 그래서 APU도 역시 이런 것은 있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더욱더 우리 삶용에 초점하게 됩니다. 하느님, 이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하느님의 뜻을 이루고 교회를 돕고 성길 수 있는가 더 초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사회적인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는 중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이건 교회는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이제 모든 이슈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건 좋습니다. 신학교의 책임은 또 신학생의 책임은 그 이슈 더 깊이 들어가고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는 교회하고 손잡고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므로 미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미래에 있기 때문에요.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게 된 겁니다. 거기서도 그냥 선교는 무엇이냐? 전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남해 가면 섬이 엄청 많잖아요. 그 섬 가서도 페리 타고 이 섬에서 저 섬에서 가가지고 전도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경험, 다양한 경험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도 될 생각이 없었어요. 이민교회에 속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제 삶을 하느님께서 분명히 이끄신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제가 다음 걸음이 무엇인지 한 걸음씩 거치니까 한국에 선교하기 시작하다가 또 한국에서 신학을 하게 되다가 또 미국 와서 이민교회에 섬기기 시작하고 이민교회에 섬기는 중에 또 Ph.D 해서 또 학교는 저를 부른 거예요. 신학은 제 인생을 이끌어요. 내가 신학적 인간론에서는 타락을 믿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다 실수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목회자라든지 교수라든지 학생이라든지 전도사라든지 사모라든지 애들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실수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회 이슈 아까 말했듯이 달라지지만 성령의 열매에 통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온유 우리 삶 속에 있는가? 인내 우리 삶 속에 우선 없어요. 다르게 됐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씩 하나씩 생기는 거는 성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개인으로서 깨달으면 이 순간에 또 하느님의 은혜구나. 알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초점하는 것이 수준 상관없이 기본 다 같으니까 우리는 여기부터 조금 더 잘하자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강의를 하고 학생들하고 토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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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